안녕하세요 이슈또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지코와 효린, 팔로알토의 티저 비하인드 컷이 공개가 돼서 벌써부터 큰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먼저 효린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팔로알토, 효린, 지코의 콜라보 기대해주세요 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티저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지코와 효린 그리고 팔로알토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화이트 앤 블랙 컬러의 의상을 입고 각자의 개성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는데요. 섹시하면서도 또 카리스마 있는 포즈를 통해서 마치 한 팀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스타의 소속사 역시 이름만으로도 떨리는 새 아티스트의 환상적인 팀워크, 커밍순이라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각 분야의 최정상의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또 아우라를 확실히 뽐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콜라보 앨범은 오는 26일날 발매가 확장이 됐는데요. 색다른 조합에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효린은 쉐이크잇을 통해서 이미 메가히트를 기록한 바가 있고, 지코와 팔로알토는 쇼미더머니4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쇼미더머니4와 언프릴 앱스타2의 만남, 과연 어떤 색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